자, 간혹한 끌림업체 강민웅 선생입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물리원 수험생 여러분들 자, 돌림인 변화량 풀이법 캐스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돌림인 변화량 풀이법은요. 작년, 2018학년도에 제가 유평 직전에 캐스트를 올렸던 내용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업로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삭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작년에 그걸 봤던 선배들이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올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캐스트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림인 문제를 접근할 때 많은 학생들이 좀 풀이 어려움을 느꼈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설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 대한 해설들도 상당히 좀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형태로 해설이 되어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이 바로 평가원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하고 해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들었던 사람들은 사실 뭐 거의, 작년 내용이랑 거의 똑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기출문제 두 개에다가 적용시켜보는 그냥 간단한 풀이 캐스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었던 사람들은 추억을 좀 되새기면서 그래, 저런 방법이 있었지. 이럴 수 있고 올해 처음 듣는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개의 문제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법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부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대학 과정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고등 과정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유명한 타워크레인 문제와 그 유명한 삐에로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이외에도 그 이후에 기출문제들이 있는데 유명한 것들로 캐스트를 좀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선생님 강의에서 또 만나보게 될 것이고 자, 2016학년도 수능 문제의 수능이에요. 타워크레인 문제인데요. 그 사고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타워크레인 있잖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뭐 추 같은 거 매달려가지고 이 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수평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 추가 오른쪽으로 쭉 갈 때가 이제 돌아갈 텐데 그렇죠, 무너지겠죠. 이렇게 수평이 깨질 텐데 갈 수 있는 최대값이 있고 왼쪽으로 점점 점점 가면 이제 반시기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수평이 깨지는 X의 이게 지금 X, 이 X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왼쪽 끝부터, 왼쪽 끝부터가 X인데 그 X의 최대값과 최소값 있지, 최소값. 그 차이가 얼마냐라는 걸 묻는 문제였어. 돌림인 변화량 풀이법은요.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물어보는 형태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주는 형태 이런 형태일 때 아주 강력하게 이용할 수 있는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배경 지식 필요 없어요. 돌림에 대한 기본만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삐에로 문제죠, 삐에로. 여기에 막대가 있고 막대 위에 상자가 있어요, 그렇죠? 상자가 있는데 상자와 막대의 질량의 합, 질량의 합이 얼마다. 그리고 이 위에서 삐에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삐에로가 공 위에 올라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공과 삐에로의 질량의 합이 M2다. M1이랑 M2 이렇게 있는데 이때 삐에로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오른쪽 끝 지점, 최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평을 유지해서 왼쪽으로 할 수 있는, 왼쪽으로 할 수 있는 끝 지점. 그 차이가 사이라고 준 거예요.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거나 또는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주거나 이런데 이용하는 프리법이 돌림인 변화량 프리법인데 그게 별거 아니야. 하나의 막대, 하나의 막대, 하나의 막대에서 돌림인 평형을 두 번 써야 되는 이 경우에 돌림인 평형을 두 번 쓰는 경우가 있거든. 2회를 써야 되는 경우. 이 막대 돌림인 평형, 물론 오른쪽으로 돌 때 여기를 축으로 도는데 그때 여기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져. 떨어지는 순간 돌림인 평형을 쓰는 프리법이잖아, 이게.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 때는 여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축이 되어서 이 순간 돌림인 평형이 되는 이렇게 하나의 막대 돌림인 평형을 두 번 쓰죠. 얘도 마찬가지야. 삐에로가 오른쪽으로 쭉 갔을 때, 시계반을 깨질 때 여기를 축으로, 여기를 축으로 여기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집니다. 그때 이때 돌림인 평형을 쓰잖아요, 일반적인 방법이. 그 다음에 왼쪽 끝으로 갔을 때 여기를 축으로 돌 텐데 그때 이게 떨어지죠. 그 순간 돌림인 평형을 쓴단 말이야. 하나의 막대에 대해서 돌림인 평형을 두 번 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제한 조건이 있는 프리법이야. 알겠죠? 그런데 그러한 제한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쵸? 그거에 대한 해법입니다. 봅시다. 자, 보세요. 이 막대 질량은 M.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4M. 그 다음에 여기 끝에 6M이 매달려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좌우 대칭 형태가 9M이거든. 양쪽을 4.5MG로 누르겠지? 그러겠죠? 물론 뭐 이걸 그냥 한 덩이로 보고 정중앙에 9MG로 누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튼 뭐 4.5MG, 4.5MG든 뭐 9MG든 상관이 없는 내용이야. 근데 잘 봐봐. 이 문제를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원리 계산형으로 그냥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최대값을 X1을 구하고 최소값 X2를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구해서 그 차이를 구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는 문제거든. 델타 X라고 할게. 그 델타 X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뭐 오른쪽으로 하다 오면 시계반 도니까 이때 여기를 축으로 해서 도는 그 순간까지 돌림인평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풀이법이잖아. 여기를 축으로 돌림인평을 써. 여기를 축으로. 반반 누르니까 여기 누르는 게 4.5MG를 누르겠지. 4.5MG 이렇게. 여기도 4.5MG를 누를 텐데 여기를 축으로 하니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쵸? 여기를 축으로 돌림인평을 쓴다고. 그러면 힘이 되게 많을 뿐더러. 거리도 상당하죠. 그렇죠? 거리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게 되면 X1은 4분의 30.5가 나와요. 30.5. 이렇게 나와. 4분의 30.5M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이제 한 번 더 하는 거야. 여기를 축으로 해서 또 여기 4.5MG 있다고 합시다. 4.5MG. 여기도 뭐 4.5MG 누르겠죠. 그치? 예. 이 순간에 이제 여기를 축으로 돌림평형이 되는데요. 도는 순간. 그때도 마찬가지. 거리 있고. 여기 거리 있잖아. 거리 있잖아. 거리. 게다가 축이 바뀌어요. 여기서 축이 바뀌기 때문에 거리도 다 변합니다. 거리 다 변하면 다시 여기서 거리를 다 판단해가지고 X2를 구해야 돼. X2를 구하게 되면 이 X2값은 4분의 10.5가 나와. 10.5L. 이게 구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 많이 걸려 이게.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4분의 20L이니까 5L이 정답이야. 이 답은 5L이야. 5L. 델타 X가 5L이 답인데. 이게 과연 이런 식으로 복잡하고 그지같이 문제를 풀라는 의도였던가. 가만히 잘 생각해봐. 평가원이 그런 소수점 계산까지 나오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푸는 해법을 좋아했었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라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야. 그럼 봐라. 이걸 돌림인 변화량 풀이법으로 푼다는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순간 돌림인 평형, 돌림인 평형을 쓸 거 아닙니까? 수평을 둘 다 유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의 축. 아무데나 축 잡아 돌림인 평형이 된다는 거 아시죠? 축을 하나로 고정을 해. 예를 들면 왼쪽 끝. 왼쪽 끝을 축으로 해서 돌림인 평형을 두 번 쓰겠다는 거지. 그럼 잘 봐라. 여기서 돌림인 평형 방정식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하나가 나올 텐데. 음? 나올 텐데. 잘 보면 축을 하나로 잡게 되면요. 이 오른쪽 끝에 있는 6MG 있지 이거. 이거에 의한 시계방향 돌림이면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중앙의 무게 있지. 그 무게도, 막대 무게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계방향 돌림에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변화가 없어. 4.5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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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인지도 변하는 값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일로 갈 때 돌림인 평형, 돌림인 평형인데 변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던 4MG가 일로 가서 시계방향 돌림임이 변해. 얼마만큼? 4MG 곱하기 델타 X만큼. X1-X2. 오, 그래. 시계방향 돌림임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 값이 얼마냐면 4MG 곱하기 델타 X예요. 우리는 델타 X를 구하는 문제거든, 이 문제가. 그럼 시계방향이 4MG 델타 X만큼 쭈는데 근데도 돌림임 평형이 된다는 얘기는 반시계방향의 돌림임의 변화량이 있을 텐데 그 크기랑 크기가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거죠. 시계방향이 이만큼 변했는데 근데도 돌림임 평형이잖아. 반시계도 그만큼. 내 지금 이만큼 줄었지? 그럼 반시계도 그만큼 줄었다라는 얘기야. 그럼 반시계방향 돌림임이 얻었냐는 얘기야. 자, 아까는 여기를 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무시했었는데 왼쪽 끝을 잡잖아요? 그럼 봐. 여기가, 여기. 시계방향이 돌아갈 때 여기 혼자서 이 전체를 지탱하지. 전체 무게가 지금 9M, 6M, 4M, 20M이거든. 20MG. 그게 오른쪽으로 딱 돌아가는 그 순간 여기에서 그 20MG가 집중이 되고 있었다고. 그쵸? 좀 있다가는 여기를 축으로 돌림임 평형을 쓰거든요. 여기서 모든 힘을 전체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 몇이? 20MG가 들어간다는 거지. 요렇게. 그렇지?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축으로 하게 되면 반시계방향 돌림임이 이거밖에 없어요. 20MG가 여기 있던 게 왼쪽으로 한 칸 가잖아. 한 칸이 L이거든요. 20MG L만큼 줄잖아. 그쵸? 그 반시계방 돌림임의 변화량의 크기가 20MG L이다라는 거지. 이게 같다. 델타 X는 5L. 그쵸? 아하! 그렇구나. 델타 X는 5L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돌림임 변화량 풀리법이야. 이거 뻔해. 왜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구하라잖아. 변화를 구하라고. 변화를 구하라고. 이건 제가 부력에서도 처음에 물체 이렇게 있을 때 부력, 흰평형이다. 근데 뭐 치우거나 위에 올려놨더니 다시 흰평형이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떠받치는 부력의 변화량이 무게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변화량 풀리법을 쓰거든요. 부력에서도. 돌림임에서도 마찬가지야.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면 바로 델타 X를 구하라는 거니까 시계방향 돌림임의 변화량 크기랑 반시계방향 돌림임의 변화량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그럼 4MG 델타 X만큼 변했으니까 반시계도 E, M, G, L만큼 변했다. 그 크기가 같아야지 다시 돌림임 평이. 나머지는 변하는 게 없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돌림임의 크기가 변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방식이 바로 돌림임 변화량 풀리법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2017학년도 6평의 바로 다음이에요. 다음. 수능 나오고 그 다음의 6월 평가 문제에 삐에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삐에로 문제가 나오는데 M1 대 M2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문제인지 볼게요. 여러분 문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 여기에 지금 삐에로가 자, 봐. 방식이 똑같아. 삐에로가 공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계 오른쪽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 무게 중심이 오른쪽 오른쪽 솔리니까 시계방 돈단 말이야. 도는 순간 여기를 축으로 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질량의 합을 줬는데 그 질량의 합을 준 걸 나누면 안 되고요. 질량의 합이 M1이라고 해서 걔가 어딘가 있겠지. 그 둘의 한 덩어리의 무게 중심이 있겠지. 그치. 그 한 덩어리의 무게 중심이 어딘가 임의로 잡아 어딘가 있을 테니까 여기에 M1지가 있다고 합시다. 현재 요걸이 3L이죠. 요걸이 3L이에요. 3L 3L인데 이 녀석이 댕글댕글 가다가 보면 이게 M2G의 무게 갖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얘가 여기에 왔을 때 예를 들면 여기에 왔을 때 여기에 이제 M1G가 왔을 때 시계반에 핵강 돈다 합시다. 그 순간 얘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얘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어. 이때 이 왼쪽 끝에서부터 얘가 갈 때까지 이 거리 요거를 구할 때 일반적으로 여기를 치고 돌림평이 있잖아. 이 순간까지 돌림평이 되기 때문에 그치 않습니까? 어. 그치. 그때가 여기라고 하자. 이게 오른쪽으로 최대. 그럼 왼쪽으로 가다 보면 무게음식이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반식이 돈다고 여기를 치고 돌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떨어진다고 떨어지는 순간 돌림평을 쓰잖아요. 그치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뭐가 안 변해? 얘의 얘랑 얘의 무게중심은 변하지 않아. 그게 어디에 있던 안 변해. 그쵸? M1G 그치? 그때 요 녀석이 왼쪽으로 쭉 가가지고 여기쯤 와 있다고 합시다. 여기쯤. 여기쯤에서 M2G라고 G로 누르고 있겠지. 이때 돌림평을 한 번 쓰지. 돌림평을 또 한 번 쓰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돌림평을 두 번 쓰지.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요 거리가 M2G라고 주는 거예요. 4L이라고 문제에서 줬거든요. 아주 유명한 문제잖아. 작년에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올해 똑같이 왜 리뉴얼을 안 하고 똑같이 두 가지를 쓰냐면 2019 버전도 왜냐하면 이거 이외에 적용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유명하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주지하는 건 몰라서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야. 이게 대표 문화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적용이 돼요. 여튼 이런 건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M1 대 M2의 B를 구하래 그냥. 그러니까 M1 대 M2의 B를 구하는 거니까 식 하나에다가 M1과 M2 집어넣어서 방정식 하나 뽑아내라는 얘기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에 차이를 주는 거죠. 그러면 변화량 풀리법을 쓰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자 왼쪽 나무대나 잡는데 대부분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을 잡게 되는데 왼쪽 끝을 축으로 했을 때 돌림인평형 근데 중요한 건 왼쪽 끝을 잡으면 여기 떠받친 힘이 이제 얼만지 알아야 되는데 떠받친 힘은 전체 무게라니까 얘랑 똑같이. 전체 무게예요. 전체 무게는 이제 M1 플러스 M2 G가 되겠지. 여기 있던 게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M1 플러스 M2 G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여길 축으로 돌림인평형 돌림인평형 얘 안 변해. 그지? 변하는 건 뭐야? M1 여기 M2G죠. 죄송합니다. M2G 여기 있던 M2G가 이리로 가는 것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떠받치는 거 여기 있던 게 이리로 가는 거지. 크 그래. 돌림인평형 돌림인평형인데 얘에 의한 건 변함이 없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던 애가 4L만큼 왼쪽으로 와서 여기에 왔을 때 돌림인평형인데 그럼 M2G였던 애가 4L만큼 왼쪽으로 오니까 시계방향 돌림이 줄어. 그렇죠? 시계방향의 돌림이 쭈는데 그 쭈는 양이 얼만고 하니 M2G 4L이죠. 그럼 시계방향이 줄었는데 다시 돌림인평형이잖아. 반시계방향도 줄어. 그 크기 어떤 건데? 같음인데. 그럼 반시계방향의 돌림인평형은 뭐밖에 없냐. 바로 여기서 떠받치는 M1 플러스 M2G가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거리는 3L이거든요. 3L.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가서 M1 플러스 M2G 그렇지? 이 무게가 3L만큼 거리가 변하니까 이게 바로 반시계방향 돌림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그 크기가 같다. G-RAL G-RAL 달락하니까 G-L이요. 미안. 오 G-L 자 4M2 4M2라는 것은 M1 여기 3M1 3M1 끝났잖아. 그죠? 3M1 플러스 3M2이기 때문에 절로 넘기면 M2는 3M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M1 대 M2는 1 대 3 1 대 3 이렇게 문제가 풀려 나간다는 거죠. 됐나요? 네. 음. 이 BLO 문제도 사실은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를 쭉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큼 미지수를 막 놔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것도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평가원은 항상 생각은 깊게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결하게 이 방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 만일 이거 갖다가 미지수를 도입해가지고 이거 얼마고 저거 얼마고 미지수 두 개 도입해가지고 방정식 풀어 제끼는 형태로 문제를 푸는 게 과연 평가원의 의도였냐. 그게 아니다. 알겠죠? 그렇다고 막 대학 수준의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적분하라는 게 평가원의 의도일 것이냐. 아니에요. 그냥 암산이 되는 수준 아닙니까? 어? 4MG 델타 X는 20MG. 5MG 정답입니다. 물론 이건 뭐 좀 손 좀 써야겠죠. 그렇죠? 예. 이런 방식도 바로 돌림인 변화량 프리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다. 자, 이 방식은 말이야 지금 제가 막 어려운 이론을 쓴 게 아니야. 그렇죠? 돌림인 평형 두 번 쓰는데 정말 산수적인 거 아닙니까? 시계 방향이 변하면 반시계도 변해가지고 다시 평형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고등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않고 이 방식이랑 이 방식이랑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원리 계산하는 방식 그 계산하는 방식을 좀 효율적으로 유리한 축을 찾는다던가 미지수를 늘리지 않는다던가 이런 방식만 연습하셔도요. 기출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출제된 모든 사설모의고사까지 모의고사들의 문제들 다 대응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거 이외에도 교육청 문제 평가원 문제에서 돌림인 변화량을 이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캐스트의 한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도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사람들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아, 이런 방식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캐스트에서 또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